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대통령발 초유의 군사반란은 국회에 의해 조기 진압되었습니다.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또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우현 위법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후에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한 신속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행위를 담당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 요구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무도 무능에 굳히지 않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술 취한 선장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직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증명되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장립무사의 칼춤을 국회가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현적인 폭우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려한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위험한 대통령 노름을 국회가 멈춰 세워 주십시오. 대통령을 이대로 두어야 국민의힘이 건재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힘까지 파멸의 구렁통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계엄사태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상입니다.